그럼 우리는 오늘 나무를 심으러 가지 않았죠?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나무를 심는 대신에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복을 심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은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한 주에서 제일 으뜸가는 목요일로 여러분들께 사랑을 드리며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능금빛 순정으로 우리 목요일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을 따려도 손짓을 드리며 박목바락 지지되면 빨간 눈에 물을 알 수줍어 수줍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